투빙거블링 2 핑크블링 님 지금 자러간다고 좋은데 또 참아 보지 몇시는데 자러간거야 좀 참아보자 아 잠 좀 열정이 많이 떨어졌어 자 이제 공원 쪽으로 가봅시다 파롯댓기원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도 잠들까봐 미니 아니 여러분 잠 오시면 세수라도 한 번 하고 와 머리 한 번 시원한 물로 까먹 정수기에서 얼음 빼가지고 시원한 물로 등목 한 번 하고 와 잠 오면 일어서서 봐 시원한 물로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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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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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굿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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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친구들이네요 가보자 오랜만에 진또브리송 부르면서 힘 좀 다시 내보자 진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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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폴란드어로 안녕 안녕 짱이네 약간 팁시 메이크업 팁시 메이크업 팁시 진또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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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쟤 쟤 칫하 뭐하는거지? 그냥 한국에서 여행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어... 너의 어린이들? 나의 20이요 20이요 cool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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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 멀리서 보는데 얼굴 빨개가지고 깜짝 놀랐네 메이크업이었구나? 어? 아람다니다. 폴란드 아람다안. 하이. 왜 이렇게 우울하냐? 아니, 저 그 말 들었거든요. 유럽에 있으면 좀 우울해진대. 사람이 날씨나 분위기나 이런 걸로. 그래서 내가 어제 우울한 건가? 이거 우중충하냐? 진짜. 불토올드타운은 안 가보긴 했는데. 올드타운은 여기서 별로 멀진 않아요. 한 2km 정도? 택시 타는 금방이긴 하거든요. 올드타운으로 한번 가봐요. 자, 그럼 올드타운 가보자. 한번 바꿔보자. 또 뭐 갔다가 별로면 오면 되니까. 땡큐. 진또브리. 자, 새로운 곳으로 도전 중입니다.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좀 부네요. 양말은 또 이미 젖었어. 오른쪽 양말은. 차나 보자. 오, 현대, 현대. 국산트 반갑지. 격세지감을 느껴버리지. 이건 뭐야? 쌍용? DMW. 번개 표시가 옆으로 누워있는데? 오, 뭔 일 났나 보다. 오, 뭐 일 났나 보다.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아, 여기 강변이네. 근데 비 와가지고 여기서 이미 물에 젖었는데. 여기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 같은데? 여기 내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이 피와 땀, 눈물이 섞인지 아십니까? 유튜브 채널에? 그냥 쓱 하고 팽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어, 잠깐만. 어디로 건너요? 여기는? 아, 이쪽으로 건너는 게 없는데? 아, 저기로 건너. 저기로 건넜어야 됐네. 야, 이씨. 어, 여성 두 분이 오셨네. 시들이 엄청 크시다. 진또브리. 진또브리. 여기구나, 강변. 근데... 사람이 없는걸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다고 한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섭냐, 다리가? 와, 엄청 높다. 영화 인타임에서 그 만년인가? 갖고 있는 남자 뛰어내리는 다리다. 거기 갔네.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여러분?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 심장마비로 죽는 건가? 아니면... 아파서 죽는 건가? 아, 물 표면장력으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순간 벼락 맞은 개구리처럼 정지 먹고 물에 빠져서 죽어요? 아니, 여기 가면 사람이 있는 거 맞아요? 아, 이거 성은 멋있기는 한데... 아, 교회야? 아, 교회구나. 대성당이에요, 여기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진우님 종교 뭐냐고 댓글에 물어보던데, 저는 무교입니다. 폴란드 사람... 뭐하면서 노냐? 야, 이거 보니까 제가 외국 나온 것 같다. 약국... 150미터 약국 있다는데요? 어? 씨...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라고요? 갔다 왔는데... 거원에 들어가라는 시내 계신가? 은인이다. 어, 저쪽으로 가래요. 선배님이 안 해주시네. 선배님, 어디로 가요? 저쪽이요? 저쪽이면... 저쪽인데 비가 오는데요, 또? 아니면 이쪽이 공항 아닐까? 공항 방향 아닐까? 이쪽이? 이쪽으로 쭉 가면? 얼굴은 반대쪽 보는... 자신이 없으신 건가? 얼굴 반대쪽 보시는 거니까? 터키 방향이라고요, 저기요? 동산 가라는 데면은... 여기긴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뭔가 스삼하다. 얼굴은 태극적이고... 손가락은 티르키인데... 어디로 갈래요? 그래도... 그래도 손가락이 낫지 않겠어요? 불량 청소년의 길로 접어들까 말까? 고민하는 착한 여성분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앉아서 고민하는 거야.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불법적으로 빠질까? 아니면은... 착실하게 살까? 이러도 곰 같은 거 뛰어오는 거 아니겠죠? 폴란드판 범죄와의 전쟁 아닌가요? 지금 길 다 막으시면서 선배님들 걸어오시는데? 풍문으로 들었어. 아니, 3천만 명 어디 가냐? 와... 내가 이제까지 본... 개 선배님 주인분 중에 진짜 개랑 잘 어울리신다. 여긴 거거든요? 사람 있어? 여기도 유명한 데라서 지금 사실 온 거거든요? 여기 막 발리... 그 배구장도 있고 한데 하네. 여기 약간... 비키니 파티 약간 그런 데가 보다. 날씨가 이런데 비키니를 어떻게 입어? 우와... 하이. 아... 그레이프 쥬스. 이외이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유튜브 채널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유튜브 채널. 예스. 이야기 많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밤에 와야 되나보다? 아까 우리 햄버거 사준 친구들 있죠 여러분? 하하하하하하하하 왜이렇게 유연하냐 아이가? 팬버거 사준 친구 있잖아요 유크레인 나이스 미뉴 유 하이 아 이거 손수구나 이거 어떻게 한거냐 이거? 팬버거 먹으면 저렇게 유니셜하잖아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해요? 폴란드 진짜 만나기 힘들다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애들이 더 어려가지고 부두 아 들어봤어요 근데 케이팝 클럽에 어? 영업중인데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지금 영업중이라 뜨네 왜 영업중이라 뜨냐 이 시간에 열었다고 케이팝 클럽이? 22시부터 23시? 아직도 2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아 가보자 뭐라도 해보자 아 뭐야 까르보나라 이거 중국 등면이었네 넓게 깔면이었네 여기 맛있더라구요 자 오늘 여러분 케이팝 클럽 갈거거든요 케이팝 클럽 가기 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밥은 또 먹어야죠 맛있는데요? 지느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 연예인이요? 최근에 아 진짜 이분 진짜 이쁘다라고 느꼈던 분은 이선빈 선배님 저는 이선빈 선배님 같은 얼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픔에라 유산 한국사람이에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사람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아 우즈베키스탄이에요 네 자 노래 기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래를 흐물거릴테니까 무슨 노래인지 맞춰주신 분께 또 킥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 못 맞추셨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조회가 좀 많이 정답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신감본 한 적이 없었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정말 제대로 힌트 드렸습니다 올라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여긴가? 여기다 자 정답은 여러분들 I'm your girl이었습니다 올라이스 앤쇼 예스 앤쇼 예스 앤쇼 예스 앤쇼 예스 앤쇼 예스 앤쇼 그라마틴 히바 제달증 위하여 헬라이 굿마마 I'm your girl 제가 잘못했나요? 정답은 I'm your girl이었습니다 Hi I'm Jino from Korea And I'm a YouTuber So Hi Hi we don't start We didn't start yet We need to start in 15 minutes After 15 minutes So can I can I sit here before starting?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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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20 8,000원이네요 여러분 8,000원이네요 여러분 8,000원이네요 Here you go Thank you Thank you I've been out of the room I've been out of the room Thank you 선배님들 귀 엄청 크시네 귀 엄청 크시네 여기 사진끝 농뎅 귀 엄청 크시네 여기 사진끝 농뎅 여기 사진끝 농뎅 여기 사진끝 농뎅 아이고 여기 사진끝 농뎅 아이고 어디 앉아 있어야 되나 사진들이 너무 비하여 가지고 사진들이 너무 비하여 가지고 사진들이 너무 비하여 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K-pop 화이팅 제가 더 울릴 업무가 부가우라고요? 제가 더 울릴 업무가 부가우라고요? 언더테이크 하자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 이 노래 한국 노래인가? 사운디 선배님 아니야? 목소리? 잠깐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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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숨겨 놓자 우리들 오기 전에 우산 어디다 숨겨 놓자 우산 어디다 숨겨 놓자 참회수 소주도 있고 병매기 목소리 봐 여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되게 좀 특이한 곳 같은데요? 여기 이런 느낌이네 WW인데요? 트리플 H 등장곡 같은데요? 이 형님이 갑자기 뿜뿜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 오 떴다 떴다 아홉 명 아홉 명 총 아홉 명 상용직이라고 생각하고 놀아보자고요? 계속 돌아와 계속 돌아와 자 지금 현재 3, 5, 8, 11, 11명 이렇게 케이팝 파티에 사실 올지 몰랐거든요? 오늘? 그냥 찾아보다가 오늘 케이팝 파티 하나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약간 좀 차라리 그냥 트리닝 입고 올걸 케이팝 파티에 힘 셔츠 일단 여탕 확실 확실하는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치? 아홉 명 아홉 명 옛날 노리는 안 틀어주겠다 그치? 막 아이뉴어걸이라던지 홍경민 선배님의 흔들리는 우장 이런 건 안 틀어주겠죠? 아홉 명 오셨어요? 오 형 오셨어요? 레스토랑 사장님입니다. 전부 다 형님이시고요. 굉장히 동안이시죠? 여기 흡연실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형님들 폴란드 바르샤마 강남 레스토랑 사장 형님입니다. 옆에는 그래도 술 한 면 까시네. 여기 누가 술 까면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포미유제 내야지. 그럼 수선배님이 4개예요? 월근형님이 또 1,000개 술값 보태주셨습니다. 잭다니엘이랑요. 수선배님. 술값은 163,000원 나왔어요. 옛날에 우크라이나 때는 맨날 한 70씩 썼어요. 올 때마다. K-POP가 아니라 대체 좀 더 사. 아니, 그런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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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냥 또 정보 전달. 나중에 바르샤마 여기 부두클럽. K-POP클럽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린 거지. 우리 골근형님한테 부담드리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해하셨어요. 형님. 어신수고 아니, 제가 퐁ffe에 오면 여러분들 If NWA 정보같다고 만들어 보잖아요. 그때 잠깐 연락했던 친구였거든요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 있는데 갑자기 오랜만이야 나 이친훈아 연락한 거 오랜만이야 갑자기 기다려 나 꼭 갈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어딜? 나 지금 여기 보드클럽인데? 알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넌 방송하잖아 너 거기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와서 인사한 거예요 이제 막 줄 섰다 줄 섰다 줄 섰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요 버거프 용 친구인가봐 저희도 데려다녀 하이 나이스 비디오 진우 나이스 비디오 뭐? 파트리시야? 파트리시야? Such 여기? 여기? 어디에 원하시나요? 오! 나 맨발의 청춘인 줄 알았어 인원 스팸 미니 니오 오 사자 wherever 오 뭐야!! 오 뭐야!! 와 멋있어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